제가 이제 그 액터지오의 비토로 아버레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이 사람이 발표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미리 제가 준비를 해서 봤고요. 제 남편한테 특별히 좀 와서 저 사람 좀 봐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지금 미국인이시죠. 그랬더니 처음에 인사 딱 하자 어 너 아니다 제 뻥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듣더니 피쉬 피쉬라는 게 이제 뭐죠 생선 냄새가 난다 이게 조금 이제 사기 냄새가 난다 사기 냄새가 난다 가버렸어요 가버렸다는 것은 안 보겠다 자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 그렇죠 딱 들어보면 왜냐하면요 저기 큰 이런 행사 국가를 시위하는 한국 대한민국을 대한민국과 뭐 계약을 하거나 뭔가를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액센트를 가지고 그 사람이 뭐 브라질 사람인데 액센트도 브라질 액센트도 아니면서 뭐 중동 액센트 여러 가지 섞인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반드시 미국 정식 그죠 발음을 한 미국인 아니면 영국인을 발표자로 내보냅니다 어디든지 저는 뭐 대사관에 35년간 있으면서 대사관에 왔을 때도 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표시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죠 잘하는 진짜 미국인 진짜 영국 사람 그러니까 진짜 미국인 진짜 영국 사람은 인종적 접근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 비전이 있어 특히 국가 간 상대로 하는 이런 중요한 발표에는 더군다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와서 자기의 이 그 연구 업적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자기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어로는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영어로 보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선수인지 아닌지 구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혹시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공은 아주 깊고 연구의 성과가 상당히 있어서 저 사람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사이언스 네이처지 저널에 그죠 뭐 내가 이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연구를 깊게 한 고수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하는 직원이고 회사에 그죠 1인 회사 같은데 1인 회사에 대표는 아니고 고문으로 돼 있고 이제 에터지오라는 회사를 본인이 이제 설려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장사꾼일 가능성도 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외국인 제가 두 사람한테 한번 보라 그랬거든요 둘 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제 보통 하는 얘기로 그냥 약당사 비슷한 사람한테 한국정부가 속았다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과합니까 아니면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한 발표 내용을 지금 뭐 석유공사가 직접 나서서 세금까지 내지 않는 회사가 주법에 의하면 세금 안 내도 사업 계약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해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오히려 한국정부 또는 정부 공기업이 나서서 이 사람을 특별히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석유는 사양산업이다 석탄은 벌써 사양산업이라 석탄공사부터 시작해서 석탄은 거의 문을 닫았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서 2030년까지 대부분 유럽에서는 다 닫아요 석탄공사가 폐쇄하듯이 석유공사도 폐쇄해야 된다 2030년 또는 마지 못해서 2040년 그래서 석유공사가 지금 좀 과응 대응을 하면서 과잉 대응을 하면서 그렇죠. 하면서 아마 뭔가를 무슨 비즈니스를 좀 이제 그렇죠 끌어내서 뭔가를 해야지 자기들이 살아남잖아요 생존의 몸부림 같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할 것이 뭔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 회사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의 관행으로 봤을 때 발표하는 것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그 회사의 규모 그리고 지금 석유공사의 해명까지 종합해보면 정상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죠. 저는 영국 정부 호주 정부 미국 정부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자기가 파워포인트 다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그렇죠 탁 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우리는 이런 것을 했고 그 말만 하고요 자기가 파워포인트 한 장이라도 보여준 게 없어요 석유공사가 보여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액터지오라는 회사를 과연 우리 정부가 또는 석유공사가 믿고 이 일을 맡겨도 되나 안 되나 경제성 문제는 조금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액터지오와 관련 회사와 같은 회사를 믿고 우리가 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맡겨도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제가 외교가의 그렇죠 이런 외국인들의 PT라 프레젠테이션만 지금 35년 40년을 봐 한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 맡기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게 석유시추 저는 이제 영국 정부 있을 때 북해 거기 가봤거든요 또 호주는 이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서 우드사이드 직원도 알고 있고 아무튼 이게 이런 원래는 시추 탐사만 해도 엑산 모빌 셸 셰브린 해서 큰 회사들이 그 밑에 탐사부 부처를 둬요 거기서 부처에서 경제성이 있다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회사에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건 10%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시추와 탐사는 보통 같은 회사에서 함께해서 당연히 그렇죠 연관성도 있고 책임성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렇죠 분리하는 경우는 10%밖에 안 돼요 분리하는 10%밖에 없는데 분리해서 제가 시추 탐사의 가능성을 보는 회사들을 쫙 봤는데 아무튼 액트지오는 안 나와요 체치 pt4o하고 제미나의 1.5 다 물어봤는데 그렇죠 클로드 뭐 라마수리 이런 데 다 물어봤는데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그쳤는데도 액트지오는 없다 액트지오는 없어요 그리고 툴러 오일이니 코스모스 에너지니 노벌 에너지 이런 데는 대부분 직원이 2천 명 3천 명 제일 적으면 800명 이렇단 말이죠 직원이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주요 오일 및 가스 탐사 회사 명단 및 직원 수가 저 정도인 회사가 그렇죠 탐사와 시추를 함께하거나 분리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엄청난 규모의 회사가 10% 정도 해당하는 1인 기업이라든가 10인 기업은 소규 회사는 그렇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1980년에 갔을 때 시가총액 1위에서 그렇죠 1위에서 10위까지가 그중에서 7 내지 8개가 소규 회사였어요 지금은 소규 회사는 아람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ai 회사들이 다 나와버렸는데 그때만 해도 뭐 엄청나죠 그 큰 회사들이 시추하고 시추 탐사해서 그렇죠 있나 없나 보고 우선은 제가 호주에 우드사이드에 있는 직원이 제가 알아서 물어봤어요 알고 계신 분이 이제 우드사이드에 있는데 물어보니까 우드사이드에 있다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다 잘려나가더라고요 왜 석유 회사들이 거의 절반씩 다 줄여요 왜냐하면 m&a도 많이 하고 또 석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사양산업이니까 많이 줄여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배터리 쪽으로 막 지금 재배치 하는데 자기도 재배치됐다 절대로 자기 이름 이야기하면 안 돼 탐사했는데 거기 없어 꽝이야 있긴 있어도 너무 너무 거기가 위험한 곳이고 너무 깊고 그런데는 지금 경제성이 전혀 없다 저희 말씀은 박영숙 대표가 잘 알고 있는 지내는 우드사이드 직원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아니고 다른 데로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드사이드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지역에 없었다 있다 하더라도 그 소량이 있었기 때문에 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번에 우드사이드와 관련된 보고서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그것과 이번에 액터지오가 한 것은 다른 것이다 분석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해서 여기는 경제성이 있다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다고 비토로 아브레오가 직접 한국에 와서 했는데 그 모습도 조금 전에 박 대표 말씀대로 따로 보여준 게 없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실제로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 집단적으로 속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예를 이제 하는데 제 생각이거든요 자 정치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면 왜 우리 정부나 석유공사는 이 사람한테 또는 액터지오라는 규모도 안 되는 도무지 탐사와 그리고 시추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한 회사에 일을 맡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외국인들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최근에 제가 거의 외국인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많이 물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 시추 사업해서 누가 와서 한 거 아니하니까 왜 지금 석유산업에 손을 대냐 와이 나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와이 나우 전혀 너무나 경제성이 없고 너무나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시추하는 나라가 없다 지금 시추해도 보통 15년 걸려요 15년 걸리면 이게 40년에 나오거든요 40년에 나오면 그때부터 완전히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가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했냐면 탄소중립 국가 2050년 2050년에 탄소중립으로 제로를 만들겠다고 그렇죠 이야기했는데 2040년부터 거의 석탄발전소 석유발전소 화력발전소 다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중립 2050 우리가 선언한 거 지킬똥 말똥한데 지금 왜 석유를 파냐 태양광을 파는 거 몰라도 석유를 왜 파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피쉬하다 냄새가 난다 왜 큰 회사들은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당연히 지금 파가지고는 15년 후에 나오는 거 지금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15년 후에 나와가지고 전혀 쓸모가 없는 건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드사이드도 마찬가지고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이렇게 작은 규모의 어떤 정치 세력하고 모르겠어요 뭔가를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 이상합니다 영어 단어로 PC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내용도 내용 형식도 형식 모든 면에서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간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 것은 정거나 그리고 뭔가 명확한 사실이 밝혀져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미래학자로서 지금까지 영국 정부 호주 정부 미국 정부에서 직접 35년 동안 근무했던 경험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일반적 환경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 박 대표님께서는 이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흥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정도 큰 이런 프로젝트면 진짜 뭐 10억만 넘어도 한 사람이 달러 안 옵니다 팀이 오죠 서너 명 적어도 그렇죠 그렇게 와서 파워포인트니 뭐 이렇게 막 계속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혼자 딸랑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정 얼굴만 내놓고 그 이상한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영일만 일대에 있는 이제 해저 유전에 대한 경제성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박 대표께서는 경제성 아예 없다 경제성 있다고 하는 것은 허구다 라는 이제 강한 의조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총평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 언론은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제성이 있어서 엄청난 소구가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도 그게 40년 2040년 그때 되면은 화석연료 석유산업은 전혀 쓸모가 없고 우리가 석유산업으로 생산하는 그 모든 제품들은 아리백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는데 수출을 할 수가 없죠 다른 데 팔 수가 없는데 그 아리백만 해도요 지금 아리백 중립 선언한 나라가 영국 중국 미국 일본 한국도 선언을 했고요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못 따라가서 지금 난리 있는데 그렇죠 아리백만 해도 2050년 또는 뭐 2040년만 되어도 일반적으로는 40% 미국은 80%입니다 모든 회사가 우리 소규로 만든 무슨 제품이 떡볶이건 오뎅 이건 못 산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